두비두비라 두비두비라 따라 두비두비라 따라 두비두비라 따라 두비두비라 두비두비라 따라 두비두비라 따라 N.A.L. 날 네이버 앵커 라이브 하나 둘 셋 내가 내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되시죠? 저요? 홍대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? 세 가지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범대요? 네 홍대하면 떠오르는 거 그래 둘째 없어요 에이 잘생긴 하네요 잘생긴 하네요 저희는 오늘 그런 거 말고 홍대에서 매 주말마다 홍대 프리마켓이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나는괜찮아 나는필수 소문 나는필수 나는endi 나는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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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가 Just let me know 거짓말 필요 없어 내 맘이 우정 느낌 스파클린 설레임을 경험했지 너무 갖고 싶어 나 어린아이처럼 내 맘이 떨려와 Oh yeah 떨려와 Come on Only one for me 너를 원해 아니 뚫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 아이디어 특이하네 E-board 바느질로 다 Sewing 예쁘다 카드 집어넣는 카드 집어넣는 가죽으로는 파우스가 집어예요 그래도 괜찮고 인기는 많은데 4개 4개 음 이게 어떤 거예요? 캐릭터 네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고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? 무요 머리가 붕 모양 무 다 손으로 그린거라 다 손으로 그린다 다 손으로 그린다 다 손으로 그린다 그린다 다 손으로 그린다 이렇게 다 손으로 그린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린다 다시 만나요 흐음 음 우리 씨 걸레냄새 걸레가 온 줄 알아? 머? 마하우스 머스 스멜 여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인주로 찍어서 나중에 이런 엽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지 본인이 사람이 지문이 각자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모양이라도 어떤 사람은 오뚜기 모양이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기 개성같은 거를 써서 써내려고 거기에다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인간미가 좀 나는 그런 엽서 같은 건가요?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그림 그리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그림 하나도 못 그리시는데 뭔가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군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이 하다가 놀다가 생각이 나서 제대하고 나서 아...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